엥뉴스 둘 셋 보이스 닭커포 안녕하십니까 윈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네 저희 BDC가 브랜뉴 뮤직 10 프로젝트의 얼굴 뚫어지겠다 프로젝트 음원 녹음을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요 우선 10 프로젝트 브랜뉴 뮤직의 10년의 역사에 10년 역사 대단합니다 10년 역사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뿐만 아니라 20년 30년 저희가 좀 주축이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힐링 파트는 이 노래의 제목인 얼굴 뚫어지겠다 얼굴 뚫어지겠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얼굴 뚫어지겠다 정말 고마워 제목 그대로 얼굴 뚫어지겠다 너만 계속 쳐다봐가지고 진짜 얼굴이 뚫어지겠다 이런 가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렘 막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불러야지 조금 노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애절하네요 갑작스럽게 받아서 약간 당황했지만 애절하네요 약간 오케이 아 그러면 정정이요 아 애절한 표정 했어요 했어요 한 거요? 아 너무 좋고 너무 보고 싶고 근데 자꾸만 멀어져 좀 그런 포인트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밀당을 해야 돼요 멜로디라는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저는 일단 최대한 팬텀 선배님이 부르시는 거 그대로 카피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대선배님의 곡이기도 하고 리메이크를 해도 원곡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그대로 똑같이 카피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노래 랩 파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시훈이 형이 하는 랩 파트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들었을 때 되게 기대가 되는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좋은 기회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 듣고 있니 너나 이렇게 여기가 가장 탐이 나네요 아무래도 멜로디도 너무 좋고 우리 팬 여러분들을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했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제가 맡은 파트가 너무 좋아서 딱히 생각나는 건 한 군데 있긴 한데 이거는 원래 노래 없던 파트입니다 새로 이번 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진 파트인데 마지막에 시훈이가 브랜드 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템 프로젝트에 끝매진을 맺는 느낌? 이야 거기가 당나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네 되게 감개무량한 파트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브랜드 뉴 를 시훈이가 하는 건데 멋있게 해야 되겠다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브랜드 뉴 조금 더 시훈이답게 해주세요 브랜드 뉴 조금 더 묵직하게 해주세요 브랜드 뉴 조금 더 시훈이답게 해 브랜드 뉴 조금 더 중간? 브랜드 뉴 브랜드 뉴 브랜드 뉴 브랜드는 뉴 부럽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탐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네요 엔진이 엔진이가 당당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 어쩐지 이게 원곡에는 브랜드 뉴가 안 들리는데 진짜 영광이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좋은 덕분에 제 파트에 대한 자신감이 쌓였어요 저희 브랜뉴 뮤직 캠 프로젝트 BDC와 이은상에 함께 참여하는 얼굴 뚫어지겠다 음원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보이스 택카포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브랜뉴 뮤직 10주년 프로젝트 10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뜻깊고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잘 마무리를 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